신영아의 최수호 부르셨군요 동작 이옥 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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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요! 공무원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든 빠져나왔어요 이건... 다 구원자님 덕분이네요 유능하시군요 정말로 다행이에요 최악의 경우도 각오했는데 주민들도 무사히 도망친 것 같아요 저희도 열심히 했지만 구원자님이 이렇게 훌륭하신 거려 정말 감사해요 제가 보기에도 구원자님 덕분에 모두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그럼... 필요할 때 또 불러줘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저는 방주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부디 저를 만나러 와주세요 다섯 번째 나팔이 울려 정말이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기 전에 방주의 정룡이 찾아와 달라고 했었다고요? 오예! 우리에겐 최강의 유리아님도 있으니까 이제 무적이네 아니... 유리아님은 아마 소환의식의 대가 때문에 예전처럼 싸우지는 못하실 거야 어? 그래요? 뭐야... 나만 몰랐네... 음... 아... 그쵸? 다행이다 아... 그 방주는 어마어마한 힘을 지닌 걸로 보였어요 네... 어서 방주로 향하죠 저게 바로 방주예요 저희에게 구원자님을 데려온 구원의 방주 인간의 생체 반응을 탐지 에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원자님 방주가 반응을... 다행이에요 게이트가 추가적으로 열리기 전에 빨리... 말하기가 무섭게... 게이트 쪽을 보세요 뭐... 뭐야 저거... 장난 아니잖아... 어서 방주로 가면서 민간인 구조를 진행하죠 서두르는 게 좋겠어요 똑똑히 지켜보세요 최고가 나아가는 길을 무엇이든 완벽하게 해내겠어요 나는 최고니까 난 이Agora입니다 먹자 지면 그리구 검은매 기사단 단장, 린지입니다. 좋아, 더 강해졌어. 좋아, 더 강해졌어. 멋진 예상이네요. 좋아, 더 강해졌어. 좋아, 더 강해졌어.